모두가 저에게 가장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라운드가 아주 괜찮은 선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게임은 어떻게 생각나요? 레슬링은 한 70점? 근데 그라운드는 한 90점 이상인 것 같아요. 그라운드 게임은 어떻게 생각나요? 저는 그라운드 한 7, 80점. 레슬링? 레슬링도 한 7, 80점. 무니스는 정말 강한 선수였어요. 많은 선수의 선수였고, 두 선수의 선수였죠. 그라운드에 대한 선수였어요. 그라운드에 대한 선수였어요? 그라운드가 그렇게 좋은 선수였어요. 초반에 주지스 스킬은 상위 레벨인데, 라운드가 갈수록 포기해버리는, 그라운드에서 포기해버리는, 그라운드에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좀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너는 4개의 선수였어요. 무엇이 바뀌었죠? 경기적인 면에서,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4개의 선수였을 때, 로보컵과 로보컵과 함께 했었죠. 그라운드에 대한 선수였어요. 그의 선수였어요. 그의 선수였어요. 그의 선수였어요. 그의 선수였어요? 내가 좀 흥분하지 않고, 상대를 천천히 말라 죽이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땐 너무 흥분을 해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됐는데, 그 경기 이후에 좀 마인드 컨트롤을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가 출구되는데, 녹음이 강하면, 자기의 몸이 강하게해서, 그래서 그를 참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할 때 좀 부드럽게 하면서,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부드럽게 힘 빼고 할 때는 힘 빼고 할 때 힘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댄스. 그 댄스. 모두가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삶이죠. 항상 뭐, 그건 뭐 누가 가르쳐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필이죠, 필. 이 싸움에 대해서는 앤드로이 무니스와 함께 연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너는 3, 4명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 같아요. 너의 트레이닝 파트너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우리 코리안타팀이 좀 아시아 체육관에서 좀 보기 드물게 경량급보다 중량급이 많거든요, 애들이. 체급에. 그래서 뭐 중량급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라운드에서의 훈련 파트너, 타격에서 훈련 파트너들이 엄청 많아서 훈련하기에는, 중량급이 훈련하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중량급 파이터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는 UFC 라이트에 비해 정다원 선수. 그 다음 이제 5승 무패의 글래데이터 챔피언, 지금 챔피언인 이이삭 선수. 그 다음, 챔피언이 이긴. 챔피언이 이긴. 챔피언이 이긴 이이삭 선수. 그리고 웰터급의 강민선 선수. 회비급의 이호준 선수. 그리고 이승준 선수. 그리고 이제 미들급의 정세윤 선수. 이종환 선수. 배동혁 선수. 뭐 제 체급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급 월짱한 선수도 한 명 있고, 우영욱 선수라고. 벤턴급에서 이제 라이트에 위로 올라온.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167에 94키로니까. 무리기 데뷔해도 괜찮네. 스페셜 트레이닝 파트너 한 명인데. 스페셜 트레이닝 파트너 한 명인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167cm에 94키로인데. 타격가에요. 자세히 말하면. 자세히 말해서. 대파이팅. 대파이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식준 선수는. 시간이 좀 문제고. 뭐 그 다음. 헤비급에. 이승준 선수도. 뭐. 대이나 화이트 시리즈. 로 해가지고. 잘만 되면은. 강민서 선수도 전정만 빨리 쐈는다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를 봤어요. 한국에서 경험하고 싶어요. 왜요? 이제는 좀 재미있습니다. 가서 저희들끼리 운동하고 운전해서 어디 돌아다니고 밥 해먹고 이제 저는 그게 많이 추억에 남는 것 같아서 한국에서만 있으면 파이트 위크가 짧으니까 저희들끼리 에어 앤비 빌려서 노는 게 재미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좀 그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진호 형과자씨 먹방에 있는 것 같아요. 비디오를 봤어요. 왜 먹방을 하지 않나요? 제가 이게 또 다른 게 뭐냐면 제가 평상시에는 조절을 잘 하는데 저는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거에 술을 먹는 걸 좋아하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좀 찍기에는 좀 아직은 오케이. 오케이. 좋은 거 같아요. 그럼 하루에 4개의 승co ilg 3개의 승co는 그리고 3개의 승 breakthrough을 본가라 생각하고 어떻게 해드리는 거죠? 다른 승부는? 우선, 지금 계속 경기 생각하는 거는 상대방이 잘하는 거 어떤 건지 계속 파악하고 있는 중이어서 상대방이 잘하는 영역을 최대한 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방을 찾다가 진적 몇 번 있어가지고 그 여유를 찾은 것 같아요. 세상은 한 방이 아니라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가지고 좀 여유롭게 하고 싶어요. 이제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너는 중불베이티비션에 올라가고 있어요. 함사 체마예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직 러시아 파이터한테 한 번도 진적이 없어서 요즘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다케스탄 파이터들이 은관으로 싸웁니다. 돈만 마시면 은관은 많이 줘야 돼요. 네, 다케스키 파이터들! 이즈열 아드사운야, 듀플리시, 위덕어, 캔니니어, Vittori 모두가 다가파이터입니다. Q. 너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요? 저는 취녁커 Q. 왜요?何? 저도 다섯 splịt Blogger 중에 가장 올라운드 파이터가 좋아 getting volleyball 다섯 명은 다 어려운데 싸울 때가 Darrenctica 하다가 취녁커가 그러니까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휘테커니까. 샨 스트릭랜드가 지금 챔피언입니다. 샨 스트릭랜드가 무엇인가요? 웃긴 사람? 약간 좀 크레이지 가이? 약간 좀 이상해요. 실력적으로요? 실력적으로는 뭐. 근데 스트릭랜드랑 휘테커랑 싸우면 또 휘테커가 이길 것 같고. 또 반대로 휘테커와 아데사니랑 싸우면 안 될 것 같고. 좀 이게 최강자가 없는 것 같아요. 향성에 따라. 스트릭랜드가 이건 잘 치는데 그 저번에 다케스탄 파이터 한 명 있잖아요. 아부스? 개랑 붙을 때 보니까 그렇게 또 그라운드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아부스가 체력이 너무 없어서 그렇지. It's pretty good match up for you? 스트릭랜드? 아 저랑이요? 근데 저는 감사하죠. And one last question. The title match between 스트릭랜드와 듀플레시. Who wins that fight? 듀플레시. 듀플레시. 듀플레시? 듀플레시랑 붙을 때도 제가 무조건 이긴다고 하네요. 아니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저건 이틀피에 인간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 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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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